한화생명이 소비자 중심 경영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서 수여식에서 8회 연속 CCM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한화생명은 2006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콜센터, 온라인, 모바일 등 고객의 소리를 통합 관리하는 한화톡톡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누적된 고객 불만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불만 예방 및 고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운영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한화생명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 서약식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 경영을 견고히 하기 위한 전사적 체계를 갖춘 점도 인증 획득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한화생명은 소비자 중심 경영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삶에 더하기가 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